지도자가 된 어린 소년 옛날 옛날 아름다운 베트남에 티엔호왕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과 같이 지냈어요. 소년이 맡은 일은 물소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티엔은 날마다 물소대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물소대를 지키러 나온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지요. 소년들이 돌멩이와 대나무를 가지고 노는 동안 물소들은 시원한 진흙탕에서 평화롭게 앉아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맛있는 찰밥을 먹고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런 생활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티엔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놀이를 해볼까? 왕과 군인을 뽑아서 왕놀이를 해보자. 티엔의 말에 솔깃해진 친구들은 모두 신나게 맞짱고 쳤습니다. 티엔이 친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였기 때문에 소년들은 모두 티엔을 왕으로 꼽았습니다. 티엔은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걸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자고 했지요. 우리 고기를 구워먹으며 놀자. 티엔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소년들은 조심스레 불을 지피고 티엔의 물솥대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 구웠지요. 참으로 상대한 잔치였습니다. 소년들은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했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소년들은 부른배를 두드리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혼자 남은 티엔은 줄어든 물솥대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물소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면 삼촌은 아마 화가 나서 미쳐버릴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에 잠겨 물솥대를 바라보던 티엔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친구들과 먹다 남은 물소고기를 땅속에 묻었는데 거기서 물소 꼬리를 찾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땅 위로 살짝 보이도록 꽂아두었지요. 티엔은 번글거리며 물솥대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삼촌은 물솥대를 하나하나 세웠어요.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지? 삼촌이 물었습니다. 삼촌, 그 소는 땅속 세상을 구경하러 가버렸어요. 티엔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뚱떤지 같은 소리냐? 삼촌이 되물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삼촌 이리 와보세요. 티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들판으로 안내했지요. 달빛 아래에서 티엔은 삼촌에게 땅 밖으로 삐죽이 나온 물소의 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길 봐요 삼촌, 물소가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저기 꼬리가 보이잖아요. 삼촌은 쿵쾅거리며 달려가서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물소 꼬리가 쑥 하고 빠지는 바람에 삼촌은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이 괘씸한 녀석. 삼촌은 도망치는 티엔을 씩씩거리며 쫓아갔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티엔은 재빨리 친구네가 있는 강 쪽으로 뛰어갔어요. 티엔은 도망치면서 친구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도와줘, 드래곤 도와줘. 하지만 나룻배의 사공인 친구 드래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암울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납고 힘센 용이 강 밑바닥에서 크게 솟아올랐어요. 용은 곧장 빛나는 날개를 활짝 펴고 티엔에게 날아와서는 등을 동그랗게 굽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티엔은 깜짝 놀랐지만 물어볼 새도 없이 용의 등에 올라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티엔의 삼촌은 용을 보고 멍짓했어요. 삼촌은 용이 티엔에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티엔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던 것입니다. 티엔은 아주 특별한 아이로구나. 삼촌은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본 광경을 곰곰이 되새기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티엔은 다행히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티엔은 매일 삼촌이를 도우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우 용감해져서 훗날 베트남의 유명한 지도자인 티엔 호왕이 되었답니다. 괴물과 원숭이들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숲속에 원숭이왕과 신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뒤 원숭이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이여 원숭이왕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게 몇 가지 있다. 여기 열매들은 독이 있으니 반드시 열매를 먹기 전에 내게 보여라. 먹어도 괜찮은 열매인지 아닌지 알려줄 것이다. 목이 마를 때도 조심해라. 어떤 연못에는 라크샤사라고 하는 나쁜 괴물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연못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나를 당장 불러라. 원숭이들은 원숭이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긁적이며 종종걸음으로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흘렀어요. 원숭이들은 숲속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안전한 연못에서 물도 마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 서너 마리가 햇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곧 원숭이들은 더위에 지쳐 물을 찾았지요. 물을 찾아 헤매던 원숭이들은 마침내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어린 원숭이가 말했어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물을 실컷 마시고 싶어요. 원숭이들은 곧바로 물을 향해 폴짝 뛰어갔습니다. 기다려. 어미 원숭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채고는 품 안에 안았지요. 연못이 안전한지 먼저 알아봐야지. 다른 원숭이들은 근처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두려움에 떨면서요. 연못은 괜찮은 듯 보였지만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원숭이들은 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애가 목말라 하는데 여긴 좀 꺼림칙하군요. 다른 어미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왕에게 여쭤봅시다. 그렇게 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원숭이가 곧바로 원숭이왕을 찾으러 떠났어요. 원숭이왕은 부리나케 와서 조심스레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원숭이왕은 그곳에서 수많은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발자국들은 모두 한 곳으로 나 있었는데 바로 연못 쪽이었지요. 나를 부른 것은 잘한 일이다. 원숭이왕이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발자국들을 보거라. 모두 연못 쪽으로 향했지. 밖으로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곳이 바로 괴물 라크샤사가 사는 곳이다. 용감한 원숭이왕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속일 순 없다. 이 못된 괴물아. 우리는 죽기 위해 내놈의 연못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물 밖으로 솟구쳐 나왔습니다. 괴물은 여러 개의 머리와 툭 튀어나온 눈, 날카로운 이빨과 매서운 발톱으로 위협했지요. 이 바보 같은 원숭이. 괴물이 소리쳤습니다. 내 녀석이 내 저녁 만찬을 망쳐버렸구나. 이제 막 군침 도는 원숭이 고기를 맛보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너희는 결코 내 연못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목말라 죽는 것이다. 그러나 원숭이왕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원숭이왕은 연못가를 둘러보다가 주위에 좋은 대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숭이왕은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긴 대나무들을 뽑아오너라. 그 속이 비었는지도 살펴보거라. 그리고 대나무를 하나씩 집어서 연못 가까운 곳에 서 있도록 해라.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대나무를 뽑아들고는 연못을 둥그렇게 에워 쌌습니다. 모두 대나무를 집어들고 물속으로 밀어넣었지요. 우리를 봐라 괴물아. 몸집이 크다고 그만큼 똑똑한 건 아니지. 원숭이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에게 대나무를 연못으로 밀어넣어 시원한 물을 들이키라고 했지요. 원숭이들은 활짝 웃으며 커다란 대나무 빨대로 오래오래 물을 마셨습니다. 괴물은 원숭이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어요. 괴물 라크샤사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물을 첨벙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 작은 원숭이의 지혜가 괴물의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힘을 물리친 것이랍니다. 하늘을 지키게 된 아들들 한라산이 환하게 보이는 제주 남쪽 바닷가에 남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현명한 아내와 일곱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들이 자라 그를 배울 나이가 되자 선비는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기에 잠도 못 자고 한숨만 그렇게 쉬세요. 현명한 아내가 묻자 선비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걱정이요. 내가 육지로 나가 돈을 벌어 붓과 목과 종이를 구해와야겠소. 아내는 바다에 들어가 소라와 전복을 따서 선비가 육지로 갈 수 있도록 돈을 약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이면 바닷가에 나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상을 차리던 아내는 아들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돌아가신 게 틀림없나 보다. 육지로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시질 않는 걸 보면. 아내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자라서 철이 든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찾아보실 수 있게 튼튼한 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곱 아들은 신령스러운 산 아예산으로 가서 일곱 번 기도를 올리고 일곱 그루의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일곱 아들은 배를 만들었어요. 아들들의 환송을 받으며 선비의 아내는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났습니다. 어찌나 배가 빠르게 가던지 사흘 만에 육지에 가 닿았어요. 배에서 내린 아내는 바닷가에 배를 묶어놓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남편을 꼭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한참을 가다가 잘 자란 보리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보리밭에서 잡초를 뽑고 새를 쫓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새야 너만 똑똑한 채 마라 남선비는 야근 채 해도 사람들 깨매 빠져 거적대기 문을 달고 겨죽단지 옆에 끼고 산단다. 남선비? 우리 남편 이름이 나오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소녀한테 달려가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물었지요. 이건 우리 동네에서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얘야 내 목소리가 참 곱기도 하구나. 한 번만 더 불러다오. 남선비의 아내에게 고운 댕기와 구슬을 선물로 받은 소녀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지요. 참 재미있는 노래로구나. 그 남선비라는 사람은 어디에 사니? 아내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적에 앉아 겨죽단지를 끼고 사는 남선비는 저기 제 너머에 살아요. 남선비의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재를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었지요. 아내가 그 집 살인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꿈에 그리던 남편 마루에 앉아 집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육지로 갈 때 만들어드렸던 새 옷은 어쩌고 그렇게 낡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꾹 참고 문을 열고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곧 해가 저물 것 같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런데 남선비는 그새 자기 아내 얼굴도 잊었는지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 마누라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오. 그러니 어서 가보시오. 남선비의 아내는 조금이라도 남편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선비는 그 사이 눈을 다쳤는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고 집신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선비의 새 아내가 대문을 우당탕 열어젖히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선비의 아내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렀지요. 나는 다리가 아픈 것도 참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결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왜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선비는 두 손을 내자우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디다. 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내쫓는단 말이오? 남선비의 새 아내는 흥하고 꽃방귀를 끼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결을 물에 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깨진 쪽박에 담아 남선비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아이고, 잘 먹겠소. 남선비가 그 결을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고 아내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나 먹을 결을 먹다니 내가 차린 밥상을 받으면 남편이 혹시 나를 알아볼지도 몰라. 부엌으로 들어간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솥에는 쌀밥이 그득한데 또 다른 솥에는 겸한 잔뜩 누러붙어 있는 겁니다. 아내는 솥을 깨끗하게 씻고 쌀을 안 쳤어요. 그리고 재를 넘을 때 보아두었던 쑥을 캐, 국과 나무를 만들어 상을 내왔지요. 부엌을 빌려 밥상을 차리긴 했습니다만 혼자 먹기 미안하니 함께 드세요. 남선비는 아내가 차려온 밥상인지도 모르고 숟가락을 받아 밥과 국을 떠먹었습니다. 이건 전에 우리 마누라가 해줬던 국맛과 똑같네. 어찌 이렇게 밥맛도 똑같을 수 있을까. 남선비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남선비의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밥맛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의 나를 몰라본단 말입니까? 남선비가 놀라 아내 손을 더듬더듬 만져보고 얼굴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얼굴, 이 손, 내 아내가 맞구려. 그동안 나 없이 우리 일곱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남선비와 아내가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며 새의 아내는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선비의 아내가 가져온 비단 보따리를 풀자 금세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형님.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형님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남선비의 아내가 보따리 속에서 비단옷과 말총으로 짠 갓을 꺼내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만 해도 거지처럼 보였던 남선비는 금세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지요. 어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시다. 남선비가 아내를 앞세워 대문을 나서려는데 새 아내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형님,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울며 매달리는 새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곱 아들이 만들어준 배가 묶여있는 바닷가까지 가는 길에 커다란 우물이 보였습니다. 우물을 본 새 아내가 남선비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형님, 우리 저기 가서 목욕이라도 하고 가요. 이거 날이 더워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온몸이 끈적거리네요. 마침 남선비의 아내도 더웠던 터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새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걸 어쩌나? 그만 손이 미끄러워 두레박을 우물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로 살금살금 다가온 새 아내가 확 밀어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선비의 아내는 깊은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새 아내는 남선비의 아내의 옷을 훔쳐 입고 기다리고 있던 남선비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남선비는 흐릿한 옷 색깔만 보고 새 아내를 자기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새 아내는 짐짓 목소리까지 꾸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새 부인은 목욕을 하고 나더니 마음이 변했는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마침 남선비도 새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두 사람만 제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로 돌아온 남선비는 새 아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하는 행동을 낱낱이 지켜본 아들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슬펐지만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살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께서는 새 어머니가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말자. 하지만 새 아내는 이렇게 효심 깊은 일곱 아들이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일곱 아들을 없앨까 하는 궁리를 냈지요. 어느 날 새 아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분명 죽을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요. 자기 때문에 고생만 하던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남선비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말 마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병은 꼭 곱치고 말 테니. 남선비의 말에 새 아내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병을 고치는 법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름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오름을 지나서 한나절쯤 걸어가면 새님을 만날 거예요. 스님? 그래요. 그 새님은 머리에 자루를 하나 쓰고 있을 테니.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했어요. 비록 꿈에서 봤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새 아내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은 남선비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집을 나섰습니다. 방문 틈으로 남선비가 나가는 것을 본 새 아내는 뒷문으로 나가 지름길로 뛰어가서는 스님처럼 가사를 걸치고 자루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해두었던 자리에 앉아 스님처럼 목탁을 두드렸지요. 한참 있으려니까 남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스님 행세를 하고 있는 새 아내는 남선비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오지 않았소. 깜빡 속아 넘어간 남선비는 아내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일곱 아들의 쓸개를 먹으면 당신의 아내는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오. 남선비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선비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자 새 아내는 재빨리 지름길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는 더 큰 소리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집으로 온 남선비가 스님이 알려줬다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새 아내는 슬픈 척하며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요. 내 병을 고치겠다고 어떻게 일곱 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내는 다른 곳에서 점을 한 번 더 보자고 했어요. 남선비는 새 아내가 가르쳐준 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법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같은 점괴가 나오자 새 아내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선비는 아내가 너무 가여워 젊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눈물을 훔치며 칼을 갈았습니다. 마침 불씨를 얻으러 왔던 옆집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남선비에게 물었어요. 갈은 왜 갈고 있소.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남선비는 아내 병을 낫게 하려면 아들들 쓸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말았지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집을 나서다가 만난 남선비의 일곱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대로 집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돌아가면 틀림없이 죽게 된다. 하지만 일곱 아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막내 아들이 나서서 자기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칼은 왜 갈고 계세요? 그때까지도 넋이 나가 칼을 갈고 있던 남선비는 또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면 너희들 쓸개가 필요하다는구나. 불쌍한 내 어머니가 너희 일곱 형제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단다. 새 아내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자식까지 희생시키려고 하는 불쌍한 남선비의 말에 막내 아들은 눈물을 꾹 참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형들의 쓸개를 가져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막내 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산으로 올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배를 만들어드렸던 아예산에 올라가 바라보니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곱 아들은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걱정할 것 없다. 이리로 가면 새끼돼지 일곱 마리를 끌고 오는 어미돼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새끼 돼지 중 한 마리만 남기고 여섯 마리를 죽여 쓸개를 꺼내 새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어라. 일곱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낳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 말처럼 돼지들을 만났지요. 이렇게 해서 구한 쓸개 여섯 개를 가지고 막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들이 나 때문에 죽고 말았구나. 새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쓸개를 혼자 있을 때 먹어야 하겠다며 막내 아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게 되자 새 아내는 입에 피만 조금 묻히고는 쓸개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방문 틈으로 엿본 막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이불자리도 한번 정리해드리지 못했네요. 오늘은 제가 잠자리를 봐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숨겨놓은 쓸개가 보일까봐 새 아내가 막았지만 막내 아들은 정리하다가 이불을 되쳤습니다. 돼지 쓸개가 이불 틈에서 나오자 밖에서 안을 엿보고 있던 일곱 아들들이 달려들어왔어요. 놀란 새 아내는 아들들을 피해 달아나다 숨는다는 것이 그만 뒷간에 들어가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선비는 자기가 못된 새 아내에게 깜빡 쏘가 아내도 잃고 일곱 아들마저 잃을 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탓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일곱 아들은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어머니까지 모두 돌아가셨으니 저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일곱 형제는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며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두출성이 있게 된 겁니다. 일곱 명의 아들은 자신들의 소망대로 별이 되어 하늘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사이좋은 친구 옛날 인도에 까마귀, 생쥐, 그리고 거북이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새 친구는 날마다 연못가에서 만나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았어요. 새 친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회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새 친구가 함께 놀고 있던 곳으로 금색 전무늬 사슴이 달려왔습니다. 사슴은 겁에 질려 눈이 동그레진 채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냥꾼이 날 죽이려고 해요. 거북이는 곧바로 큰 풀숲 쪽을 가디켰습니다. 사슴은 머리를 숙이고 초록빛 풀숲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지요. 눈 감작할 사이에 사슴은 숨었습니다. 새 친구는 사슴이 지나간 흔적을 감추려고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사냥꾼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도 흘끗흘끗 눈치를 살피며 주변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냥꾼은 곧 지나쳐갔지요. 이제 안전에 얼마 후 쥐가 말했습니다. 사슴이 밖으로 나와 새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냈어요. 그리고 사슴은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생겨 즐거운 사슴은 친구들 곁에서 살기로 했지요. 행복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웁고 온 세상이 웃음 짓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까마귀와 생지와 거북이는 여느 때처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슴은 오지 않았어요. 새 친구는 몇 시간이고 사슴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사슴이 오지 않자 새 친구는 점점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사슴을 찾아보자. 까마귀가 말하고는 곧바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날던 까마귀는 문득 저 아래 들판에서 사슴을 발견했어요. 사슴은 사냥꾼의 올가미에 다리가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재빨리 친구들에게 알리자 친구들은 사슴을 돕기 위해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걱정마 사랑하는 친구야. 거북이가 사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린 널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거북이는 사슴을 위로했고 쥐는 재빨리 밧줄을 갈가서 사슴을 풀어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고 쥐가 쪼르르 가버리자 사슴도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북이만 남아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사냥꾼이 돌아왔어요. 사슴이 도망쳤잖아. 사냥꾼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거북이는 건졌어. 사냥꾼은 불쌍한 거북이를 집어들고는 거북이의 다리에 줄을 묶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는 불쌍한 친구가 끌려가는 것을 내려다보았어요. 까마귀는 서둘러 사슴과 지를 찾았습니다. 어서 거북이를 구해주자. 까마귀가 말했어요. 친구들은 곧 계획을 세웠습니다. 쥐를 등에 태운 사슴은 사냥꾼이 오고 있는 쪽을 앞질러 가서 조용히 길바닥에 누웠습니다. 쥐는 슬며시 숨었지요. 까마귀는 사슴의 머리맡에 앉았는데 마치 시체를 뜯어 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사냥꾼은 사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슴이 멀리 도망치진 않았군. 저 굶주린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얼른 저녁거리를 챙겨 집에 가야지. 늙은 거북이 고기보다는 사슴이 훨씬 낫지. 사냥꾼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사냥꾼은 거북이를 내던지고 칼을 빼든 채 사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는 사이 쥐는 얼른 뛰어올라 이빨로 줄을 끊어 거북이를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거북이는 연못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쥐는 돌 밑으로 종종 걸음쳐 달아났습니다. 사냥꾼이 1미터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오자 사슴은 잽싸게 껑충 뛰어올라 무사히 달아났어요. 까마귀도 동시에 사냥꾼만 남겨둔 채 날아가 버렸지요. 사냥꾼은 화가 나서 팔을 마구 휘자우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북이가 남았잖아. 잠시 후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사냥꾼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거북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용한 숲에 혼자 남은 사냥꾼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결국 사냥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냥꾼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해지자 숲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사이좋은 내 친구는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사이좋은 내 친구는 자유와 우정을 축하하고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멋진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금의 모습이 최고 옛날 옛날에 하루 종일 햇볕에 늘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늙은 개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늙은 개는 밝은 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햇볕 아래 앉아 있는 것보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의 신이 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신은 개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개는 갑자기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몸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고요. 개는 발 아래에 있는 지구를 내려다보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개는 해가 되었어요. 해가 된 개는 햇살을 아래로 내려보내며 자신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구름이 다가와서 해가 된 자신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이쿠 저 큰 구름이 나를 완전히 뒤덮어버리겠군. 차라리 구름이 되고 싶은걸. 개는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개는 이제 구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된 개는 바람에 실려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람이 거세지면서 구름이 된 개에게 거칠게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되는 게 더 좋겠군. 구름이 된 개는 생각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개는 바람이 되어 여기저기 불어댔고 금세 자신의 새 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커다란 흰 개미탑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 성가셔. 바람이 된 개는 후덜거렸습니다. 아무리 바람이라도 이 흰 개미탑을 움직일 수 없잖아. 차라리 바람보다 당당하게 서 있는 이 흰 개미탑이 되는 게 훨씬 낫겠어. 하늘의 신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람이 된 개를 흰 개미탑으로 바꿔주었어요. 흰 개미탑이 된 개는 이제 매우 행복했습니다. 떡 버티고 서서 흰 개미들의 작은 발들이 자기를 간지르는 것을 즐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흰 개미탑이 된 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무엇인가가 다가와 자기를 쓰러뜨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물소였습니다. 흰 개미탑이 된 개는 커다란 물소를 쳐다보았어요. 아 저렇게 힘센 동물이 되는 게 더 현명한 일이겠어. 흰 개미탑이 된 개가 생각을 바꾸자 그는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소가 된 개는 양지바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진흙탕에서 시원한 목욕을 즐겼지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일할 시간이야. 남자가 물소가 된 개에게 줄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소가 된 개를 잡아당겨서 들로 나갔어요. 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물소가 된 개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최고야. 하늘의 신은 조금 피곤했지만 다시 한 번 개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는 이제 두 발로 서서 인간이 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어서 집에 가요.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된 개는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변홍사를 지어 부모님과 아이들을 먹이고 보살펴야 하는 집으로 말입니다. 아 골치야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지끈거려 남자가 된 개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당에 앉아있는 게으른 개 한 마리를 보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남자가 된 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도 역시 흥미롭지 못해 나는 그저 편하고 늙은 개가 되는 게 제일 좋아. 남자가 된 개는 곧 자신의 꼬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개는 바닥에서 뒹굴고 따뜻한 털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개는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지금의 모습이 가장 최고임을 비로소 깨달으며 기쁜 마음에 큰 소리로 컹컹 짖었답니다. 허생전 한양의 남산 아래 묵적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허생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였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여름이면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와 코에 고드름이 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비바람이 새는 것에 아란곳 없이 늘 그릇기만 즐겼습니다. 허생이 가정일을 돌보지 않은 탓에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지요. 남편이 밤낮으로 책만 끼고 살자 아내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굶주림을 참다 못한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책만 읽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지 못했으니 그까지 글은 읽어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시오 허생이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글 읽기에 익숙치 못해 그런 것이오. 그럼 어디 가서 날품팔이라도 못하신단 말이오. 배운 것이 글뿐인데 날품팔인 오르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소. 그럼 장사라도 해보시구려.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시오.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게 아니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다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무엇을 배웠단 말이오. 날품팔이노릇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렇다면 선비 체면에 도둑질은 못할 테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허생은 매우 기분이 상한 듯 책을 탁 덮고 일어서며 탄식하였습니다. 아 애석한 일이로구나. 내가 처음 글을 읽을 때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겨우 칠 년을 채우고 그만두어야 하다니. 허생은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밤낮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라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어 무작정 종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허생은 번화가인 종로거리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그야 무르나마나 변시지요. 그가 한양에서 최고 부자일게요. 허생은 곧장 변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변시를 보자 그는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는 글을 읽는 선비 나 집이 가난하여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게 되었소.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소. 당신이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 하니 돈 만양만 빌려주시구려. 그러자 변시는 더 물어보지도 않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기꺼이 빌려드리리다. 변시가 만양을 내주자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지요. 어른께서는 아까 그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내 어찌 알겠나?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만양이나 되는 큰 돈을 선뜻 내주셨단 말입니까? 게다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도 묻지 않고요. 이건 자네들이 참견할 일이 아닐세. 대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자들은 반드시 허풍을 떨게 마련이네. 거창한 계획을 들먹이며 꼭 갚는다든지 염려 말라든지 하면서 말일세. 그러면서도 어딘가 얼굴빛이 비굴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곤 하지. 하지만 아까 그 선비는 자림새가 흡사 비럼뱅이 같지만 말이 단순하고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네. 한마디로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란 말일세. 그러니 주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이왕 만냥을 줄 바에야 이름자는 물어서 무엇하겠나. 이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생은 변시로부터 만냥을 얻은 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아우르는 삼남의 요충지인 안성으로 갔어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대추, 밤, 감, 배 등의 과일을 죄다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안성의 과일이란 과일은 바닥이 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과일이 없어 제사나 잔치를 치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일이 귀하게 되자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어올랐어요. 허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과일을 되팔아 몇 배나 되는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좋아하기보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겨우 만냥의 돈으로 조선팔도를 뒤흔들다니 이 나라 경제의 약고기품을 가히 알만하구나. 허생은 그 후 칼과 갱이 솜 따위의 생활용품을 사들여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생활용품들이 귀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 돈으로 허생은 특산품인 말총을 사들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몇 해만 있으면 이 나라의 양반네들이 상투를 싸매지 못하겠구나. 말총은 만건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머리를 싸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만건값이 열배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장사치들은 말총을 얻기 위해 돈을 한 짐씩 걸머지고 제주도로 모여들었어요. 허생은 가만히 앉아서 백만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생이 바닷가로 나가 뱃사공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여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쪽으로 사흘만 가면 한 섬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온갖 꽃들과 과일이 풍성하며 언제나 사슴과 물고기가 한가로이 노늘고 있습니다.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소. 그러면 당신과 북이 영화를 함께 하리다. 뱃사공은 바람이 알맞게 부는 날을 기다려 허생을 데리고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허생은 섬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혼자 말처럼 종얼거렸어요. 땅이 기름지고 물 맛은 좋다마는 사방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에 쓴단 말인가. 그저 부잣집 늙은이 행세나 하면서 살만한 곳이로 구나. 뱃사공이 옆에서 듣고 물었습니다. 섬이 텅텅 비어서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함께 사신단 말씀이오? 덕이 있는 사람에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오. 그러니 덕이 없는 걸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 없는 걸 걱정하겠소. 이 무렵 변산 지방에는 큰 도둑대가 일어나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라에서 포조를 풀어 잡으려 하자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도둑대는 산속에 갇혀 더 이상 노략질을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 허생이 혼자서 도둑의 소굴로 들어가 우두머리를 만났습니다. 너희들 천명이 천냥을 도둑질해서 각자 나누어 갖는다면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그야 한 사람의 한 양씩 밖에 더 돌아가겠소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소 농사질 농가 밭은 있느냐 농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왜 도둑질을 하겠소 도둑의 우두머리가 비오샘을 흘리며 대답하자 허생이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고 농사질 땅과 아내가 있다면 너희가 도둑질을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로구나 좋다 내가 너희를 위해 돈을 마련해주겠다 내일 바닷가로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보일 것이다 그게 돈을 싣고 온 배인이라 도둑들은 허생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 약속대로 돈 삼십만 양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넙죽 절하면서 허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오직 장군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갖고 싶은 대로 이 돈을 가져가 보거라. 도둑들은 앞다투어 돈을 한 짐씩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백량 이상은 지지 못했지요. 이를 보고 허생이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돈 백량을 지고 끙끙대는 주제에 무슨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냐. 너희들은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도둑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그러지도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각자 아내로 삼을 여자와 농사짓는 데 필요한 소 한 마리씩을 구해오너라. 도둑들은 허생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약속 날짜가 되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어요. 허생은 그대를 이끌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나라에서는 도둑이 없어져 백성들의 생활이 변해졌습니다. 허생 일행은 섬에 도착하여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농사지을 땅을 일구었어요. 땅이 기름져 곡식을 심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허생은 도둑들과 함께 빈 섬을 살기 좋은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허생이 섬 사람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생활을 부유하게 한 다음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려 했다. 그런데 섬이 좁고 나의 덕망도 모자라 이제 나는 그만 떠나려 한다. 이유로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수저를 들도록 하고 어른에게 양보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다른 성관은 절대로 왕래하지 마라. 또 그리란 모든 화의 근원이니 너희들 중에 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나와 함께 떠나야 한다. 허생은 말을 마치자 자기가 타고 나갈 배 한 창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한 자에게 가진 돈을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도 십만냥이 남자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돈을 잘 썼소이다. 내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그릴길을 중단하고 돈을 빌렸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제 돈의 쓰임새를 마음껏 시험했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리나 읽으려 하오. 변씨가 돈을 보자 크게 놀라며 절을 하였습니다. 허생이 예사인물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라고는 십만냥을 손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제게 빌려간 돈은 만냥인데 어찌 십만냥이나 되는 거금을 받겠습니까? 저는 빌려간 돈과 그 이자만 받을 테니 나머지는 가져가시지요. 그러자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나를 장사꾼으로 본단 말이오. 허생은 그대로 십만냥을 남겨둔 채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변씨는 가만히 허생의 뒤를 밟았습니다. 허생은 남산 밑으로 향하다가 한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변씨는 근처 오물가에서 물깃는 노파를 잡고 물었습니다. 저 오막살이가 누구네 집이오. 허생 원때기라오. 가난하면서도 항상 그릴 길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을 떠나더니 돌아오지 않은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구려. 그 아내가 혼자 살면서 남편이 나간 날에 제사를 지낸다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변씨는 전날 받은 돈을 가지고 오막살이를 찾아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허생이 듣고 사양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만일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십만 양을 왜 그냥 주었겠소. 나는 이제 돈이 필요 없소. 그러니 돈은 그대가 다 가지고 대신 우리 부부가 먹을 양식만 가끔씩 보내주시오. 그 이상의 재물은 내게 재앙일 뿐이외다. 변씨는 할 수 없이 허생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변씨가 술을 가지고 허생의 집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권커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무렵 변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몇 년 만에 그리 큰 돈을 벌었소. 그거야 아주 쉬운 일이었소. 조선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 물자가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되고 있소. 그러니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물건을 죄다 사모을 수 있다오. 물건을 독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소. 그러면 큰 돈을 벌기는 누워서 떡 먹기지요. 하지만 이런 상술은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것이며 훗날 나라를 망치게 하는 짓 변씨는 허생의 지혜에 혀를 내돌으며 감탄했습니다. 그 후 변씨가 조정의 어영대장 이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생 이야기를 하며 훌륭한 인물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나라 안에 인재를 찾던 이완은 반가움을 금치 못하며 하루빨리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변씨는 이완과 함께 허생의 집을 찾았어요. 변씨는 허생의 집 앞에서 이완을 잠시 세워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밖에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와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나 허생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했어요. 딴소리 말고 가져온 술병이 넣어서 내놓으시게. 두 사람은 술을 따라 즐겁게 마셨습니다. 변씨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 밖에 세워둔 이완이 마음에 걸려 거듭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허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허생이 이완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밤중에 제 집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선생도 알다시피 지난 인조 임금 때 병자오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임금님께서 북쪽 오랑캐인 정나라에게 고개를 숙이는 지옥을 당했지요. 이 원수를 갚기 위해 널리 나라에 인재를 모으는 중인데 허생이 손을 내자우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너무 길고 듣기 지루하구려 지금 공의 벼슬이 무엇이오? 어영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꽤 높은 벼슬아치로군. 당신이 인재를 찾는다니 내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 공명 같은 일을 정거하겠소. 그런데 그를 나오게 하려면 임금께서 직접 세 번쯤 찾아가 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이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일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명나라는 거의 망했소. 헌데 그 장졸들이 조선으로 도망쳐와 호라비로 살고 있소. 그들은 그 옛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집과 여자를 요구하고 있소. 그대가 조정에 아뢰어 왕실과 귀족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제 보낼 수 있겠소. 이완은 이번에도 머리를 떨군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니 도대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오? 마지막으로 아주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소. 네. 어떤 큰일을 이루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야 하오. 또 남의 나라를 치려고 하면서 첩자를 쓰지 않고 성공한 예는 없었소. 지금 북쪽 오랑케인 정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국경을 더야 하오. 그런 다음 사대부의 자식들을 뽑아 정나라에 보내어 공부도 하게 하고 벼슬도 얻게 하여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게 하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 날랜 첩자를 장사치로 꾸려서 보내 청나라의 실정을 염탐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청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요. 이완이 허생의 말에 한숨을 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계책은 좋으나 양반 사대부들이 험한 일을 피하려고 서로 눈치만 보는 판에 누가 귀한 자식을 금원오랑케나라로 보내겠습니까? 이에 허생이 노발대바라며 말했습니다. 대체 양반 사대부란 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원수를 갚겠다면서 제몸만을 아끼고 되먹지 않는 예뻐만을 지킨단 말이냐 상투를 틀고 거추장스런 도포를 입은 채 어찌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타기 활 쏘기 갈쓰기를 익혀서 싸움을 잘하려면 도포의 넓은 소매부터 고쳐야 하거늘 고칠 생각은 않고 예뻐만 고집하며 입으로만 원수를 갚겠다고 떠들어대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제껏 내가 세가지를 말했으나 내놈은 다 못하겠다고 고개만 젖는구나 조정의 신인받는 신하가 겨우 그 모양이니 내놈의 목부터 잘라야겠다 분노한 허생이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고 하였어요 이완이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여 그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다음날 이완은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았으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지만 허생은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 수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허생전은 풍자와 비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조선후기의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쓴 글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허생이 매점의석으로 돈을 버는 장면도 그 당시에 잘못된 상수를 비판하기 위해 기술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생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은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도 모두 못한다고 말하는 이완의 대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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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